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우치 속에 들어있는 제품들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내주셔서 사실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저는 특히 이 블러셔와 립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같이 메이크업하러 가볼게요. 지금 세수하고 기초케어까지는 다 한 상태고 얼굴이 지금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살짝 해주고 메이크업을 할게요. 저는 항상 이 롤러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되게 많이 붓고 좀 땡땡한 느낌이 드는 날에만 쓰고 있어요. 평소에는 사실 귀찮아가지고 잘 못하고 물론 매일 해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긴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평소랑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화장품을 이렇게 늘어놓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딱 파우치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 오늘 사용할 화장품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파우치는 토니모르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저의 외박용 파우치입니다. 저는 수정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쿠션이랑 립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외박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는 여기다가 딱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만 들고 다니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제품들로 꺼내서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피아이피엘의 글로우 듀얼 파운데이션 21호예요. 얘는 이렇게 물방울 퍼프가 들어있고 여기는 립밤이랑 이렇게 열면 여기 밤 타입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컬러가 되게 밝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약간 화사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 근데 얘는 밀착력이 좀 떨어져요. 밀착력이 좀 떨어지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뭐 무난하게 쓰기 좋은 쿠션 근데 밤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발라도 뭉치거나 이런 게 없는 거는 되게 좋아요. 모공을 이렇게 꼭꼭 밀어서 꼼꼼하게 막아줄게요. 얘는 또 좋은 게 여기가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런 모서리 같은데 하기에 되게 좋아요. 남은 여분으로 눈가도 살짝만 눌러주고 그리고 다음은 컨실러를 해봐야겠죠? 컨실러가 어딨냐. 아이고 여기 있다. 얘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13호예요. 이런 느낌의 약간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되게 얇고 약간 꾸덕한 느낌? 저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이랑 립은 써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것도 어떨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커버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커버력은 괜찮은데 약간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엄청 촉촉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컨실러들은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게 촉촉한 타입을 사용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막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어서 그냥 좀 피부톤을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얼굴에 뾰루지 나고 여드름 나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컨실러를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스틱 타입의 제품으로 컨투어링을 먼저 해줄게요. 플레이 101 스틱 컨투어 듀오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하이라이터는 잘 안 쓰고 이 컨투어링 얘를 자주 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코를 좀 만들어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얼굴이 되죠?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저는 눈썹 뼈에 하이라이트를 넣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다크서클과 여기.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여기가 살이 차올라 보이면서 얼굴이 좀 더 동안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탱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느낌? 얘는 되게 부드러운 타입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슥슥 펴주면 돼요. 그래서 힘이 가장 없는 약질 손가락으로 일단 쉐딩을 먼저 이 라인을 따라서 풀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걸로 눈가에도 한 번 음영을 주고 에뛰드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에뛰드 플레이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핑크 플레이 콘서트인가? 암튼 그걸 갔다 왔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레드벨벳이랑 딘딘이랑 지코, 에디킴, 베이빌룬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되게 재밌었어요. 동대문에 그런 거 봤더니 끝나니까 밤도깨비 야시장?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밥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아까 사용한 쿠션 퍼프로 한 번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딱 붙어요. 잘. 딱 얼굴에 딱 그 위치에 잘 앙착이 돼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파우더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파우더는 제가 이거 어제 살짝 써봤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짜란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샛업 파우더 팩트 1호 웜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 퍼프가 진짜 대박이에요. 얘가 느낌이 신기해요. 벨벳 퍼프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 손이 닿는 여기가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러워. 대박. 그래서 저는 이 퍼프를 사용해서 여기 눈썹이랑 얼굴 외곽 부분에 불필요한 유분기들을 살짝 눌러줄게요. 내부는 그냥 이런 파우더 팩트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찔끔 묻혀서 이걸로 나머지 유분을 커버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제가 사용해본 파운데이션은 되게 하얀 느낌의 컬러였는데 얘네는 또 책 다른 느낌이네요. 눈가를 꼼꼼히 눌러주고 저는 눈썹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여기를 꼼꼼히 눌러줘야 나중에 눈썹이 날라가버리지 않죠. 이렇게 웹업은 그냥 이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 살짝만 확실히 밖에 들고 다니기에는 이런 팩트 타입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파우더 가루가 있는 제품이 더 얇게 발리고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그 붓이랑 가지고 다니면 그거 막 파우치에서 열리거나 이러면 진짜 대참사잖아요. 이런 팩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컬러가 살짝 어두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전혀 얼룩지지 않고 깔끔하게 발렸네요. 전혀 차이가 없죠? 아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저처럼 콧볼이 넓은 분들은 여기에 쉐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았을 때 빛이 반사되잖아요. 코 여기에서 그럼 내가 실제 콧볼이 이만큼인데 쉐딩을 해서 이만큼으로 깎아놨단 말이죠? 근데 그 쉐딩 영역에 나중에 기름이 돌아서 빛이 반사되면 그대로 다시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 벽을 꼭 이렇게 눌러줘요.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 기름이 안 돌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내 쉐딩이 좀 더 그림자 같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눈썹은 오늘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이걸로 바를 거예요. 저는 항상 2호 그레이 브라운을 사용하고요. 그냥 평소에 그리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눈썹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보고 그려야 좀 더 양쪽을 맞게 그릴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를 다 쓰면 색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냥 색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엄청 오래돼가지고 더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딱히 뭐 뾰루지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자로 저는 요즘에 이런 이런 일자로 그리는 눈썹에 빠졌어요. 섀도우를 또 웨이크메이크에서 보내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벚꽃 골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누디스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발렛베베 컬러예요. 세 개 다 무난한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인 것 같고 얘가 벚꽃 로드 발색이 되게 은은하고 약간 하얀기가 도는 코랄 컬러에 금펄이 아주 살짝 박혀있어요. 요게 벚꽃 로드 제가 좋아하는 컬러군요. 그리고 얘가 누디스트 요게 누디스트인데 브라운 음영에 약간 라떼 같은 컬러에 뭐랄까 진하지 않은 그런 되게 베이직한 음영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요런 컬러 보통 하나로 음영 깔고 그러시는 그런 컬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렛베베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브라운 이빛이 이런 브라운빛이 돌아서 저는 컬러가 좀 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펄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친구네요. 이렇게 돌리면 약간 이렇게 약간 구리? 아주 미약한 구리색?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 그런 컬러네요. 어 그러면 저는 오늘 요아이와 요아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 누디스트 컬러를 가루가 약간 날려요. 입자가 되게 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눈두덩에 이렇게 음영으로 깔아줄게요. 진짜 되게 부드러운 라떼 같은 컬러예요. 되게 진하지 않은 음영이라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어서 콧대까지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얘는 진짜 쉐딩으로 써도 좋겠다. 근데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아까 그렇게 브러쉬로 털었을 때는 가루가 막 날렸는데 눈에 막상 딱 울리니까 가루 날림이 없고 되게 밀착력이 잘 되고 손등에 발랐던 것보다 훨씬 더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르니까 은은한 듯하면서 색깔은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언더에도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이 발렛 베베 컬러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저는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펄감이 되게 예뻐요. 약간 샴페인 펄 같기도 하면서 되게 오묘한 펄감이에요. 그리고 약간 베이스 컬러도 있어서 확실히 아까 손등에 발랐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음영감 있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쌍꺼풀 안쪽까지 영역을 잡아서 발라주고 언더에도 눈 앞머리에도 약간 연결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여기 하이라이트 효과가 들어가면서 눈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더 앞쪽이 트여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더 음영이 있었으면 해서 아까 사용한 누디스트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끝쪽에만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끝쪽에만 살짝 한 번 더 얹어줄게요. 눈만 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부드러우면서 깔끔한 느낌의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아이라이너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이라이너가 신기한 게 무슨 리무버 펜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아이라이너 어디 있지? 웨이크메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요런 미니 리무버 펜이 같이 왔어요. 이렇게 생겨서 들고 다니면서 번지는 라인을 수정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발색이 어떤지 한 번 봅시다. 오! 제가 라인을 되게 못 그렸는데 부드럽고 밝은 느낌의 브라운 컬러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굉장히 짙은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일 줄 알았는데 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얘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길지 않게 일단 눈 앞머리를 먼저 그려주고 눈 꼬리를 요렇게 살짝만 빼줬어요. 이렇게 눈 꼬리를 아주 살짝만 뺀 아이라인을 그려줬고 속눈썹 사이사이도 채워주고 점막도 깔끔하게 이 붓펜 라이너로 메꿔줬어요. 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붓펜인데 점막에 엄청 잘 그려져요. 그리고 아래 점막으로 번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점막에 엄청 잘 달라붙어요. 젤 라이너처럼 진짜 신기하다. 그 다음은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뷰러를 하나 샀어요. 어, 그때 급하게 뷰러를 사느라고 요 카이 뷰러 요거 유명하다고 해서 요걸 한번 사봤어요. 저는 뭐 그냥 저냥 쓸만한 거 같아요. 얘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얘를 요거를 뚝 내리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손잡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게 되는 건데 얘는 약간 속눈썹이 꺾여요.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속눈썹이 확 꺾여버려가지고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속눈썹이 확 꺾여가지고 좀 잘 써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앞에 있는 속눈썹들과 저 끝에 있는 속눈썹들이 잘 안 올라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신기하게 생겨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살을 찝어버릴까 봐.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밖에 외출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크기도 조그맣고 해가지고 괜찮을 거 같아요. 요렇게 속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는 오늘 요거를 쓸 거예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볼륨 세팅 그래서 얘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얘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완전 꼼꼼하게 한 올 한 올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마스카라. 오늘은 또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딱히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 언더에도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러셔랑 립을 바르면 끝날 것 같은데 블러셔도 요렇게 웨이크메이크 컬러 스타일러 멀티치크 얘는 OR02호래요. 팁브러쉬로 되어 있고 요 컬러인데 약간 살구색과 오렌지색을 섞어놓은 느낌으로 되게 맑고 투명하고 수채화 같은 보름 발색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얘를 얼굴에 발라주겠습니다. 요렇게 찍어주고 손으로 살살 펴줄게요. 여러분 이거 향이 옛날에 그 미피 펜 아세요? 미피 펜 향기나는 미피 펜? 그 냄새가 나요. 대박 추억의 냄새. 베이스가 딱히 벗겨지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약간 발색이 진하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저는 블러셔를 강하게 올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엄청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이 메이크업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이 빡 강하게 나오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 번 올려도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보시면 여기 피부에 이렇게 블러셔를 올린 자리에 광택이 돌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광택이 돌아요. 정말 이렇게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립을 바를 건데 립도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웨이크메이크 수분톡 틴트 스틱 얘가 복숭아톡 얘가 자몽톡 이것도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살짝 발라봤는데 이게 자몽톡이에요. 컬러가 약간 레드가 살짝 도는 오렌지 그리고 얘가 복숭아톡이에요. 살짝 형광기가 도는 핑크 얘가 복숭아 얘가 자몽 이거는 껌 껌 냄새가 나네요. 일단 저는 틴트 이렇게 두 컬러인데 오늘은 자몽톡 컬러를 한 번 발라볼게요. 착색은 요정도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바로 지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착색이 많이 남는 편은 아니고 핑크 착색도 아니에요. 보면 여기 자몽톡은 오렌지로 남았고 복숭아톡은 핑크로 남았으니까 원래 색깔 그대로 착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수분 그 틴트 스틱이라 그래서 약간 투명하게 발리는 되게 립밤 같은 제형의 틴트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발색이 굉장히 짱짱하고 립밤보다는 립 크레옹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쨍하면서도 맑은 오렌지 컬러 오렌지? 자몽 자몽이 이런 식인가? 약간 쨍하면서도 맑은 컬러? 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을 했고 그러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왔고 오늘은 요런 얇은 니트에 이런 비스티의 원피스라고 하나요? 몰라요. 끈 원피스 좀 긴 기장의 끈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추우니까 위에는 가디건을 걸치고 나갈 거고 머리띠를 했어요. 제가 맨날 집에서 화장할 때 하는 머리띠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머리띠입니다. 뭐지? 이렇게 밴드로 돼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머리띠예요. 근데 앞머리가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양이가 지금 저희 고양이가 엄청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요 파우치 속에 들어있는 제품들로 웨이크메이커와 함께 메이크업하는 겟레디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지금 저는 이 블러셔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도 너무 예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그레해진 느낌의 블러셔라 저는 블러셔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립도 오늘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한 번 더 감사하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고 가시면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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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